안녕하세요. 승리한삼 가족료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강자로 사도 바울의 문항과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삼은 말씀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제입니다. 승리한삼은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삼은 반응에 계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고린도전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은 신약이 왕관된 이후에 구약의 왕관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창세기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삶에서는 창세기를 끝냈으니까 최근 이미 원고가 탈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정과 편집 작업에 있고요. 창세기가 올해 6권으로 왕관되게 되고요. 1, 2, 3권은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왕관되어 있고 10편이 9권으로 왕관되어 있으며 단위에서가 2권으로 왕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마친 다음에 지금 현재 박윤 목사님께서는 출애국기의 강의집을 집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설교집이 잘 집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어제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세 구조를 보면서 이것을 교회의 성장론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하나됨의 관점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이 현대 한국교회, 특히 한국도시교회 모습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성장론으로 비교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함을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내용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환경에 적용하는 그런 기준점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우리가 구속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줍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모습이 구속사를 통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구속사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분열로 가고 여러분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열을 하면 교회가 축소될 것 같은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됐는데도 성장을 해요. 그것은 이제 양적인 성장만 나타나는데 이것을 저는 타락한 성장 그리고 이 타락한 성장에 나타나는 재반적인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속적인 측면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어제 잠깐 위크스터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건데 이 서신서에는 각각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독특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징들을 지금 간략하게 소개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집을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각 서신서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22페이지, 1권 22페이지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로마서와, 그냥 약자로 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교리장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인들이 믿어야 되는 그 내용, 신앙의 무엇인지, 그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디모대전서, 디도서는 목회적인 교육입니다. 목회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골롯에서는 기독론입니다. 그리고 빌리뽀서는 기쁨의 서진. 그리고 살전우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레문서는 개인적인 서신. 특히 노예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얘기하죠. 이 부분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타나는 부분과 굉장히 비교할 수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나마 기억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특정한 문제가 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으냐 했을 때, 바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기준을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중요해요. 구석사적인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간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제로 묵상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의 균형은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현장에서도, 이 현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균형을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너는 좌야, 너는 우야. 너는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균형을 얘기한다고요. 이 균형은 방향성이에요. 누구를 향한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천국을 향한 방향성. 그래서 이것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진리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균형 잡힌 것이에요. 좌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우로 치우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이거는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미래적 학문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문도 알아요. 정치도 알아요. 그래서 좌편향됐다, 우편향됐다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과정임을 아냐면 올바른 균형을 잡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요.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정반합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세상은 이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인간 사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잡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이 균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해도 굉장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얻게 되는 은혜의 풍요로움, 진리의 풍요로움, 역사심이 이 안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찾아가는 정반합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인정을 해요.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유익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이번 주 주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굉장히 특이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해서 찾는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찾게 돼요. 이 전체적인 말씀에서 찾는데 항상 이 첫 부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첫 부분에서 제시해주는 기준이 무엇인지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찾게 돼요. 이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조에서도 봤다시피 이거는 문항과 감사예요. 이 감사의 내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감사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그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감사의 내용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영적 풍요로움 영적인, 외적인, 내적인, 외적인 풍요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근거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문항과 감사의 내용을 봅시다. 문항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서 사도권을 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거든요. 즉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영적 스승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아돼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도가 어떤 사람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1, 2, 3절을 한번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스승 우리에게 있는 리더자의 모습이 무엇임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진학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의를 유기 위해서 수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열정, 잘못된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올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결국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설교,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봉사, 모든 수고, 모든 일함. 기승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이었어요. 기승전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구속사 도표를 계속 제시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언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거예요. 우리의 영적 스승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라고 부르고 이교도라고 부르고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따른 것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 있던 회당장으로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회중들에게 끌려가서 예, 그곳에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현재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전도단에 합류하여 해서 전도여행을 하고 있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즉,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는 누구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있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서신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시면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서신서는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교회와 그곳에 있는 성도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 여기에서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사도, 선생, 리더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도는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엇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 전함을 받은 자들이 뭐하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됐어요.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리더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 부르심을 전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 부르심을 소망함으로써 이 부르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하나 됨에 이 부르심을 이루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평강이란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무엇과의 관계? 은사와의 관계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교회의 성장론을 얘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이끌 때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바오는 어떤 사람이었다? 카리스마가 없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구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언어적으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할 때 이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은사가 풍만하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어요? 분열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서론 말씀에서도 결국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은사가 은혜로 나타나고 평강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 즉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 되면 나타나지만 이 은사가 무엇으로 나타날 때 나의 경공과 나의 특권 즉 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듣게 된 거죠? 바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은가금 나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은혜다 은사가 은혜를 위한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나의 경건 나의 특권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문안 인사가 끝나고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감사의 내용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무엇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 중에 경고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모든 언변이에요 모든 언변이란 건 지식에 의한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식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이 아는 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이 신앙적인 내용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더욱더 경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각양 각종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르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는 이 지식과 언변의 풍요로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 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할 때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를 무엇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궁극적인 이것을 우리가 약간 요즘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너무 오용되어서 쓰기 힘든 것이 뭐냐면 이것을 바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 말세론적인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종말과 말세는 무엇이 종말과 말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종말과 말세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담긴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오용됐어요? 이단들이 이단들이 정말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쓰고 사람들을 겁주는 데 쓰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정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 의미로서의 단어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이단들이 이것을 오용하는 바람에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쓰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단어라고 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의 온갖 악행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단어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 주세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소망을 얘기하는 신앙이란 것 기억해 주시고 이 신앙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거예요 주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증마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니 그래서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 날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바로 이 은혜를 붙잡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보시도다 우리가 지금 뭐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이를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무엇 하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세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고린도 전서 이 1장 1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요 굉장히 짜임새 있고 분명하고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모든 은사는 무엇을 위해 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가 흐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참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발언해서 은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은사에 대한 발언 개념 이것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란 겁니다 자, 사도와 성도가 가지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서 부르심 안에서 사도가 되었고 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란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부르심의 상호작용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정말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은 바른 지식과 이 지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결국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은사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죠 이 은사를 무엇으로 쓴다는 거고요?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능력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은혜의 증거가 되는 이 은사가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주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소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막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경고하여 그리스도와 바른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 즉 성령의 역사가 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중심사상을 처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 앞부분은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배경입니다 로마 중앙정부는 고린도라는 히랍의 도시를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방 행정수도로 삼고 총독을 파견하여 마게노니아 남부와 히랍 전역을 다스리는 이 허브가 된 거예요 통치의 허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발전할 수밖에 없죠 한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와 사도로 부르시면 이번 바울도 성교 전략상 고린도를 중요하게 보았어요 그리하여 고린도를 북유럽 복음화시키는데 전초교로 삼기 위해 주 50년 가을쯤 일성하여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바울의 성교활동 시기에 고린도는 부유하고 번화한 상업도시였어요 어제 설명했던 부분이죠 또한 태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군사도시며 운동 종교가 번창한 곳이며 철학의 도시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면 동시 남쪽에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세워진 아프로드테 신전을 연상하게 돼요 이 신전에는 천명 이상의 여전스가 있었고 그들은 거룩한 종교의식이라며 매춘행위를 일삼았어요 이들은 신전에서 뿐만 아니라 밤이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내려와 고린도 교회에서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간 부자가 아니면 고린도에 갈 수 없다는 속담과 누구든지 고린도에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람 같이 되기 때문이라는 유행가 나올 정도로 음행과 악독이 빈번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악습들이 선언들을 따라 세계 각지로부터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허브가 됐다는 것은 죄의 유입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는 부유와 사치, 술 취향과 방탕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하나님의 가장 타고난 종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네가 1년 6개월간 유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바로 4등전 18장에 나타납니다 이 귀한 교회가 음란과 방탕한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바뀌게 돼요 교회의 제약을 지적하고 제약을 감수시켜 놨으면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도시의 범죄를 차단하지 못하자 반대로 도시의 범죄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교회 구성원들의 과거 악습이 약점이 되어 자연스럽게 도시의 범죄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냥 수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가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열과한 여러 가지 죄들은 고린도에서 목격한 죄들이에요 본서는 죄악된 도시와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우선 세상 죄악으로부터 차단하면 물론 더 나아가 성도들이 힘을 내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려는데 결국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서론은 이 나온 후에 본론 고린도 전서 1장 10절 이하부터 사건 하나하나를 들추어 주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바로 이 하나하나의 사건 내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론에서는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중심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자녀 제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자녀와 제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의 부모나 스승의 최대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도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라고 요한 3서 4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란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신이 양육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충성하다가 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요 말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바울의 또 다른 감사는 자신이 양육한 성도들이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오실 때 흠 없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죄악의 도시 고린도, 오늘날의 서울에서도, 오늘날의 정말 발전된 도시에서도 순교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리스도와 친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교제가 없어요 늘 외로워요 혹은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배신당하고 분노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조제할 수 있고 이것이 영혼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은혜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의 부르시만을 산화되고 그 안에서 교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신과 은혜를 인정하며 의지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부르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 결국은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신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창세계에서도 항상 봤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계승하게 하세요 이 계승하게 할 때 바로 가족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 확실하게 경험되고 이 하나됨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바로 요셉처럼 이것을 나누고 계승하며 확인하는 승례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교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고하여 흔들림 없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